안녕, EBS 친구들! 어? 뭐야? 사막이 없어지고.. 어? 얼음 같은데? 남극, 연평균 기온 영하 55도 1년 내내 얼음이 녹지 않는 곳 두꺼운 빙하로 뒤덮인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 너무 추워 안 되겠어, 나 나갈래 여기요, 여기요 안 돼 미사만 했어도 잘 참았잖아 그래도 너무 춥단 말이야 문 열어주세요 가방 추워도 참아 우와, 겨울 전파다 얼른 있자 빨리 그래도 춥다 나도 이러다 어려 죽겠어 나 갈래 나도 귀여워 뭐야 아, 안 돼 이러면 생존 프로젝트에서 실패하는 거야 아, 몰라 비켜 안 돼 여기야 여기야 어? 펭균이다 우와 우와 여기 미적이 없다 오잉 그거 봐 남극에 있으니까 펭귄도 보고 좋잖아 맞아 우리 펭귄이랑 같이 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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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왜 뭐야 바람이 너무 세 이거 블리자드 같아 이러면 안 하겠소 이거 좀 안 하겠어 모두 손을 꿇지마 손 어딨어 손 잡았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근데 펭귄들은 어디 갔지? 그러게? 무슨 소리야? 어머들이 꼭 창소리 같았는데… 혹시 펭귄들이 사냥궁총에 맞은 거 아냐? 에이, 설마 여기 사냥꾼이 어디 있겠어? 오, 그런가? 방금 그 소리는 크래바스 때문에 나는 소리다. 크래바스요? 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지? 여기야! 빙귄이 크래바스에 빠졌어! 어떡해… 날 잡아! 펭귄아! 펭귄이 너무 무거워. 잘못하면 우리에게 빠지겠어. 그렇다고 들고 갈 수도 없잖아. 아, 그럼 우리 모두 다같이 힘을 모으자. 좋아! 우리 몸을 밧조로 묶는 거야. 오… 됐어! 그럼 내가 펭귄을 잡을 테니 이 밧조를 당겨줘. 알았어! 하나, 둘, 셋! 당겨! 꼭! 넣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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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리가 행위를 구했어! 수고했다, 갤럭시 요원들! 남극 생존 훈련은 여기까지다! 남극 훈련도 성공! 성공! 어? 이게 뭐지? 안녕? 난 고독한 에이전트 마스! 마스! 지금부터 정글 생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고독한 정글에서 꼭!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됐나? 아이쿠! 뭘 눌러야 되는 거야, 이거? 아이쿠! 시작! 아이쿠! 정글!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된 열대오림 지역! 1년 내내 덥고 습한 날씨! 전세계 동식물종의 반이 살고 있는 지구의 허파이자 녹색의 지옥! 아, 더워! 아, 땀나고 끈적끈적해! 아, 뭐야! 아, 나 벌리도 싫은데... 요원들! 빨리 정글에서 나가고 싶지! 네! 마스! 그렇다면 문제를 맞춰라! 정글에서 살고 있는 동물 세 가지를 어디 가! 정글에 사는 동물? 흠... 아, 아나콘다! 아, 아가! 아가! 제기요!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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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냥 정골명 포기하자 그래 그러자 잠깐 전에 책에서 봤는데 아나콘다가 악어를 잡아먹는 걸 본 적이 있어 정말?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돼 알았지? 응 하나 둘 셋 이야 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둘 하나 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펭귄들아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펭귄들아 사막, 남극, 정글 세 가지 생존 프로젝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어 여러분은 멋진 갤럭시 요원들이다 우와! 네가 해냈어 황새! 황새! 펭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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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프로젝트 펭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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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라 갤럭시 프로젝트 우주 평화 지키리라 갤럭시 프로젝트